그럼 먼저 첫번째 기사 한번 가볼게요 자 수행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국장 휴직만료로 외교부로 지금 떠나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회복이 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현재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나 해서 봤더니 문재인이 2018년 11월에 대통령 순방 수행하다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전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맡았던 김은영님 현재 올해 나이 맞나이로 54세인가봐요 아직 한창 젊으시고 한창 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한창 에이스로 지금 활동하실 그런 식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 네 지금 정말 이게 안타까운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서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 순방 수행 중에 쓰러졌다 대통령 순방 중에 일이 너무 많았나 보다 이렇게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그동안 쓰러진 지가 벌써 이제 5년 6개월이 지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 그때 일어난 일이니까 외교부 간부들이 그동안 공무상 질병 휴직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는데 올해는 퇴직 처리돼서 외교부를 떠나야 한다 예 어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공무상 질병 휴직이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대요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서 뭐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5년의 휴직이 국가공무원법상 이렇게 정해진 거죠 이거는 뭐 규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이 최대 5년의 휴직 기간이 지난 1월 말로 이제 끝났어요 예 외교부 관계자가 그동안 퇴직 처리를 미루고 인사혁신청과 계속 이제 협의를 했는데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네 의석수를 180석이나 가지고 이렇게 뭐 진짜 관련 정말 중요한 법이나 예 나라에서 공무원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이 진짜 몸 갈아 넣어가면서 하는데 그 진짜 가족들 걱정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법 개정해 주거나 아니면 진짜 민생법안 정말 너무나 많이 계류되어 있는 거 얼토당토 안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서 말도 안은 그런 법들 때문에 규제를 받는 제약을 받는 사람들 그런 거 하나도 처리 안 해주고 예 이렇게 결국 현행법의 한계 뭐만 하면 현행법의 한계잖아요 우리 그 재판 뭐 이제 형량 같은 거 나왔을 때 뭐 흉악범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재판부 엄청 욕하잖아요 판사들 뭐 네가 당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늘 이제 볼멘소리처럼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현행법의 한계다 법이 그런 걸 어떡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 만드는 게 바로 이제 국회의원들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반전이 있습니다 어 보니까 여기 여기 문 대통령이 이제 아세안 관련 정상회에 있었고 에이팩 정상회의 수행차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박 6일간 순방 일정인데 한 절반쯤 마쳤을 때 호텔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발견됐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와 정말 예 보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논란이죠 김정숙 인도 방문 있잖아요 그놈의 타지마할 자기 버킷리스트 이때도 담당 국장이었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5박 6일 순방이랑 인도 방문 여기랑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일주일 새 겹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통령의 순방에서 과로시킨 것에 대해서까지 이것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순방 일정 자체가 바쁘면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구조적인 부분은 파악해야겠습니다만 일부 사람에게만 일이 과중했다든지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 마누라 관광 가는 문제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새가 빠지고 사실은 여기 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가지고 지금 5년째 제대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 이거 정말 아니 대통령의 순방의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질 정도로 예 그러한 에이스를 가지고 자기 와이프 관광 일정에다 국장으로 그냥 갖다 놨어요 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일단은 안 갔어야 정상인 그런 일정인데 뭔가 굉장히 캥견나요 그래서 이 정도 에이스 아니면은 자기가 큰일 나겠다 싶었던 뭐 그런 상황인가요 정말 예 어 결국은 네 일단은 쓰러진 직후에 의식불명 상태로 일대 후송이 됐고 예 에어 엠블러스를 하죠 예 응급의료 전용기 한국으로 이송했지만 뇌기능을 완전하게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 갑자기 저는 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그럼 어떤 뭘 했는가 자기 그 순방을 책임지던 공무원이 언제 깨어날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는가 그냥 뭐 나물나라 사람 쓰러졌네 이제 이 사람 못 쓰네 다른 사람 써야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문득 우리 그 양산에서 그 200 몇 십만원 그거 안 준다고 비과세로 1400만원 넘게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고 재산도 엄청 많아서 아방궁을 지어놓은 그 퇴임 대통령이 자기 키우던 개마저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개버린이었죠 왜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어떻게 정말 예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사람 예 사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강아지들은 주인에게 헌신적이죠 자기에게 헌신적이었던 대상마저도 이렇게 인면몰수로 참 정말 예 인면수심으로 진짜 바로 이렇게 버려버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전 정부에서는 뭘 했는지 마침 최근에 이제 그 회고록을 낸 게 외교 안보편이잖아요 외교 안보편 그 두꺼운 책에 그 이만큼 두꺼운 책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내내 적은 책이 두께랑 똑같은 그 책에 이 내용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예 참 정말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예 뭐 전혀 기대는 안 됩니다만 자 그리고 감사원이 연일 아주 진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원 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때 또 AI가 각광이다 하니까 또 세금 막 완전히 그냥 퍼부어돼 가면서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조사한다고 아니 개발시킨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아 진짜 여기 때문에 이게 좀 나중에 이게 나비효과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예 여기 선동을 당해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생각하면 참 억울하고 황당하죠 자 AI 데이터 천억 들여가지고 개발시킨다 그래서 뭐 어떤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 세금 아주 펑펑이 씁니다 그런데 AI 데이터에 대해서 34%는 못 쓰는 엉터리 데이터였습니다 자 천억을 넘게 들여놓고 감사원이 정보화 사업 실태 이제 조사에 이제 칼을 빼들었어요 아 과 참 이름은 또 뭐 디지털 뉴딜이니 뭐니 하여튼 별거 자기는 이해도 못하는 거 예 아니 뭐 태블릿 하나 제대로 못 사가지고 그냥 A4용지 들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 디지털 뉴딜이니 뭐네 예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딜 제대로 됐는가 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2022년 때 이제 있었던 이 사진이래요 예 디지털 뉴딜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를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 이렇게 하려면은 당신처럼 했으면 안 됐죠 지금 보니까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몇 뭐 있습니다 달걀의 겉모습만 보고 품질을 판정하는 AI 소고기 겉모습만 보고 예 원풀풀 등급 등심과 2등급 안심 구분하는 AI 만약에 이거면은 사람 눈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 공정이 훨씬 빨라져서 뭐 자동화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업체가 낸 데이터 뭉치 봤더니니까 AI 학습에 전혀 쓸 수 없는 쓰레기 데이터였다고 합니다 어 그냥 원래 정부의 요구는 A등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계란사진을 가지고 1만 6천 장씩 총 6만 4천 장을 내라는 거였는데 어 B등급 달걀 사진 43장 냈어요 6만 4천 장을 A에서 D등급까지 다 나눠가지고 내라 했는데 B등급 달걀만 43장 그리고 소고기 사진도 원래 5개 등급별로 1만 6천 장씩 8만 장을 내야 했는데 1등급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먹었나 보죠 2, 3등급 소고기 사진만 몇 천 장씩 냈다고 합니다 와 참 정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냈으면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뭐 빠꾸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보완을 지시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는 정부로부터 19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금 19억 원은 이런 식으로 날아갔습니다 어 하나 더 있어요 기가 막힌데 일단은 이 그린 뉴딜 아니 그린 뉴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사업이죠 한국판 뉴딜이라고 명목한 문재인 정부 추진 AI 데이터 사업이 2020년부터 내년까지 약 2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첫 2년간 나온 데이터 뭉치 360개를 좀 디벼봤드니까요 그중에 33.8%에 해당하는 122개가 품질 수준입니다 그냥 엉터리인 거예요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쓸 수 없는 상태의 122개 데이터 뭉치를 만드느라고 예 투입한 우리의 혈세가 1148억 원 문재인 정부에서 1000억 원이다 이러면은 그냥 그거는 돈도 아닌 거예요 뭐 조단위로 그냥 갖다 파는 뭐 그렇게 뿌려버리고 그렇게 쓰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뭐 스케일이 크신 분이 1148억 원 같은 경우는 기억이나 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한번 보았다 보니까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건수 대비 이제 여기 비용이에요 총계가 2조 이제 한 5천억 원 정도 된다 했잖아요 22년에 완전히 쭉 폭등을 하네요 예 어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그 윤 대통령이 피해보고 있다 했잖아요 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겠네요 이런 식으로 뭐 정보화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뿌리니까 이런 게 우리 사회 곳곳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아주 혈세가 줄줄줄줄 새 나가는데 일단은 뭐랄까요 나라의 빚이 많잖아요 빚이 많을 때는 현재 지출 부분부터 이제 재구조화를 해야죠 지금 쓰이고 있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뭐 더 벌 수 있는 거 없는가 그런데 대부분 항상 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고 현재 세는 돈에 대해서 이제 재구조를 합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나선 게 이제 r&d 예산 얘기 우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r&d 예산에서 여기 대해서 세는 돈 그런 연구개발비 같은 거 그동안 여기 좀 무지막지하게 셌거든요 대학교 연구소나 이런 데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따져가면서 이제 주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세는 돈을 줄였어요 전체 비용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거 하려고 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서 세는 돈을 다 규모를 줄이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무슨 미래를 위한 투자에다가 그걸 거둔 거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는 다 남겼습니다 제대로 된 r&d는 다 남겼어요 그런데 줄줄 세고 있는 거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검증이 안 되는 거 뭔가 뒤가 구린 거 이런 것들을 다 없앤 거잖아요 왜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작 국민의 세금을 온전하게 제대로 잘 쓰려고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국민 세금 아까운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너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고 그런 거 없이 마구잡이로 펑펑 써가지고 이쪽이 당장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척은 하나 미래 세대에 대해서 빚을 엄청나게 지우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앙을 하고 있는 상황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슨 사회적 참사 제가 무슨 배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진짜 무슨 사건 하다 모든 거 할 거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진정한 추모가 되려면 정말 추모를 받아야 될 사람을 면밀하게 선별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희생 부분이나 피해 부분 공적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야지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기리는 거잖아요 그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좌파 진영은 그냥 무작정 그냥 뭐 줄 수 있는 사람 다 주자고 그냥 다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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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잠재적인 매표 행위니까요 우리 당이 민주당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돈 주자해서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같으면 안 받을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매표 행위로 하기 위해서 무작정 늘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도 공로자에 대한 농공행상 문제도 모든 게 취지가 희석이 돼버려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AI를 개발시키겠다고 하는 거 원래 취지에 지금 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엉터리 자료만 가득하잖아요 국민 세금만 천억 원이 넘게 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작 그걸 바로잡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최대한 더 많이 알리고 왜냐 대통령은 한 명이고 그 밑에 있는 정부의 다른 공무원들이야 대통령 말을 듣고 움직이니까 대통령은 한 명이나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각각이 다 입법기관이잖아요 누구누구 의원실이라 하죠 그 의원실이 한 개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개도 넘는 입법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나서야죠 그런데 21대 국회 내내 아무것도 안 한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영민 님도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주로 하시겠지만 저희 뉴델리에서도 또 뉴델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무능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말입니다 도둑질한 사람 물론 도둑이 가장 먼저 잘못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도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공범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카미님 마이크 소리가 좀 났다고 하시는데 평소보다 아마 조금 낮을 겁니다 지금 최대한 올렸는데 아 조나단님께서는 좀 많이 났다고 하시는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운영진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으로 올린 상황인데요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 상황이어가지고 좀 더 물리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 매끄럽지 않은 방송 진행해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감사원권에 대해서 동아일보권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148억 쓴 AI 데이터 구축사업 부질 이건 내용 알죠 한국판 뉴딜이라면서 예산을 늘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360종 중 122종이 완전 엉터리다 이건 AI 개발에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도 방금 전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민간 업체는 2020년에 닭들이 행동 패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찍어 올리는 사업을 수행했는데 계약상 찍어 올려야 하는 사진을 0.2%만 제출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죠 원래 정부 기관에서 요청한 게 있는데 발주하는 쪽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잘 안 해요 그냥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만 건을 내라 했는데 몇십 건밖에 안 나는 식으로 그냥 대충 합니다 대충 때우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나타나냐면 눈먼 돈일 경우 눈먼 돈일 경우는 항상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닭들의 다양한 행동이 담긴 사진 천장을 올리겠다 했는데요 천 마리의 닭이 모인 사진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닭 수백 마리가 모여 있는 양계장의 사진 몇 장을 찍어서 제출했다 자 돈을 몇억 원씩 몇십억씩 지원을 하는 단체가 납품을 이따위로 했는데 이 지능정보원이라는 곳이요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겁니다 이건 넓은 의미에서 공범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무 유기입니다 이거 CCTV 교통영상 데이터 수집하는 사업은 2년 2개월 가까이 사업비를 받고도 플랫폼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앞서 보여드린 사람들은 올려야 될 양을 다 안 채우고 올렸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 데이터를 2년 가까이 민간에 어떤 업체는 데이터를 제대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능정보원 여기서 2년 가까이 민간에 공개도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와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라고 한 양에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제출을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보강 지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업체는 아예 내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업체는 제대로 냈는데 지능정보원이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국민의 혈사가 이렇게 막 줄줄 세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 정부 바뀌고 나서 당연히 여기 칼을 빼는 거죠 나라의 빚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세는 돈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지출 범위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라의 미래를 버리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죠 정작 버렸던 게 누군데 참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좌파 집단의 뻔뻔함은 함부로 따라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회고를 이 시점에 왜 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의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하겠다고 해서 잘 몰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왜 나타나서 지금 삼김 여사 특검하겠다 김희경까지 이거 난리나게 생겼어 이러면서 대체 문재인은 지금 뭐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체제의 친문 비서관 다수는 친명으로 친문 핵심은 나처럼 조국당의 이게 뭔 얘기냐 이재명 체제로 와서 기존에 있던 친문들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죽거나 변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로에선 친문이다라는 주제인데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집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럼 문재인이 나서가지고 귀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자꾸 주가가 떨어져가고 있으니까 예전에 자기 뭐 이제 뭐 평화 평화 이렇게 나섰던 거 거기에 대해서 빨리 책을 써가지고 또 특히나 이 책을 쓰면은 외교안보 쪽에서는 우파진영 현정부랑 현정부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을 거고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국민들의 반이 우리를 욕하게 되면 나머지 반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쉴드를 치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친문 진영이 다시 한번 문재인을 통해서 규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넘어간 지 2년 어느덧 네 한때 권력의 중심이었던 친문들 이재명 체제에서는 친명에게 그 자리를 내어줬는데요 총선을 거치면서 친문계가 사실상의 세 갈래로 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픽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참 이거 재밌어요 야 여기 보면은 네 자 친문의 분화 친명으로 대표격이 추미애 우린 이건 알았는데 민영배도 그쵸 마찬가지죠 문정부 때 각각 법무부 장관 자치발전 비서관까지 맡았는데 민영배 청와대에도 있었죠 근데 현직책은 네 현직책은 뭐 없죠 국회의장이 될 뻔하다가 네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민영배는 전략기획위원장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친명으로 해서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개따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친명으로 거듭난 친문 네 이게 첫 번째 갈래입니다 자 다음 갈래는요 네 비명행사 하하하하하하 이것은 너무 안에 그 찐문이어가지고 네 이것은 야 얘는 빨아도 안 돼 이거는 고쳐 쓸 수 없어 이런 애들은 네 그냥 다 죽이자 이렇게 해서 어 친명행제 비명행사의 그 비명행사들입니다 홍영표 전해철 네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네 임종석 윤영찬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갈래는 조국혁신당으로 가거나 예 내가 차마 지금 문재인을 지지했으니까 난 여기 가까운 사람인데 어 참 진짜 뭐랄까 민주당은 도저히 떠날 수 없어 한 사람들은 그냥 비명행사한 거고요 내가 민주당 떠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이재명판인데 난 그러면은 네 어차피 조국이 깃발이 들었으니까 이때다 여기로 간다 했던 조국혁신당 계열 세 번째 계열입니다 예 황현성 조용우 뭐 정춘생 김영현이라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잘은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문재인 쪽 계파 사람들 친문계 완전히 지금 뭐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비명행사 쪽을 빼놓고는 진짜 친문이 없다라고 봐도 예 왜냐하면 뭐 조국혁신당으로 간 사람들 계열상으로는 친문계긴 하나 예 어찌됐건 간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국 이 조국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상 지금 친문 계열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더 아예 멸문이 되기 전에 빨리 규합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으로서는 뭐 책을 낸다 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슈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이렇게 무리한 어찌런 회고록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